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먼저 구글에 들어가셔서 cra my payment 를 검색하십니다 그 이후에 pay now 을 누르시면은 첫번째 링크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직접 페이 하실 수 있는 화면을 켜게 됩니다 여기서 녹색 버튼 pay now 을 누르시구요 이후에 여러가지 페이를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법인세 그러니까 corporation income tax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페이 페이만 온 파일링 클릭하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법인의 어카운트 넘버 그러니까 번호 처음에 9자리가 있고 rc로 끝나서 001인 번호를 눌러 주시구요 여기서 각자의 법인 어 어카운트 번호를 누르시고 여기서 회계 연도 그리고 금액을 정해서 그 다음에 next 버튼을 누르시게 됩니다 이 이후에 아 페이만에 관한 지불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신 다음에요 confirm and proceed to pay 버튼을 누르시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금액을 확인하시고 지불하실 방법을 선택하게 되십니다 여기서 두번째가 은행 계좌를 통해서 내시게 되는 방법이구요 이 이후에 은행에 자신의 은행에 은행을 선택하시면 직접 은행 계좌로 연결되어서 은행에서 바로 지불하실 수 있는 아 주실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